근데 치우기 전에 앉아도 돼? 네 앉아도 돼 여러분들 나 지굴 것 같은데 여기 앉았어요 어때? 우리 빨리 주문해야 되나 봐 저거 이거 아니야? 이거 메뉴판인가?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거 메뉴판인가? 이거 뭔데요? 이거 뭐하는 건데요? 색질하기 궁금입니까? 이거? 우리 언니 이거 먹을래? 그냥? 아니 이거 먹자 이거? 어 이거 빼면 안 되지 제가 여기다가 밥 한 공기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뭐예요? 밥 한 공기 시켜서 비벼서 먹으면 이 사람들은 설거지도 안 해야 되고 하지 않니? 이거 어떡해? 잠시만요 배터리도 배터리도 네 배터리도 할게요 어 잠시만요 이거 밥 줄게 아 이거 밥 하면 끊길 것 같은데 왜? 무슨 소리야? 끊기면 아니 그냥 괜찮아 일대로 해요 이거 어차피 끊기면 언니 걸로 바로 켭시다 이거 제가 가져갈 거 같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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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움직여야 돼 어차피 같이 일어나서 조심해 조심해 아 그거 좀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됐어? 응 가방을 이용해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일어나봐 응 아침 아침 오 다 보냐? 응 어 물이도 아 물이도 물? 물이도 물은 준다 아 진짜 맞네? 여기 먼저 찍어주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맨 옆에는 어디있어요? 근데 이거 언제까지 갈게요? 이거 먹을 때는 좀 확실히 나 먹을 때는 별로 그리고 마이크 들려요? 이거? 마이크 들려요 괜찮아 잠시만 닦아줄게요 네 아, 언니 이거 나는 우와 와, 어떻게 봤는데 이거? 이거 바뀐 거, 이거 클릭하면 돼요 와, 진짜? 네 대박 네 아, 저 귀엽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양반하다 정대나 백백 그죠? 정말 대도하는 소리죠, 여러분들? 김치님 김치님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와, 많이 있네 아니, 여기는 어떤 가방인지 이거? 이거만, 이거만 이거, 이거만, 이거만 이거만,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아, 이렇게? 응 아, 김치라고요? 둘 다 김치라는데 됐나요? 둘 다 김치라는데 나머님 하거나 말씀 person 일단 이거, 이거 순살 치즈 짐딱 어느स 다 쁘냐고 전했어, 나? 순살 치즈 짐딱 어 이거 수평이 안 맞지? 전도를 됐어? 이거 순살 치즈 찜빡 22,000원 한 개 하면 되겠죠? 맛있거든요. 음료수. 콜라. 콜라 한 개. 사장님. 주말. 사장님. 잠시만요. 잠잇을. 순살 치즈 찜과 콜라 한 개 해주세요.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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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숟가락. 손. 물이 없는데? 가져와. 물이 тру있는걸. 이거에다가 숟가락은 아 tucked었 대박이야. 이거 소가랑 아깝는거 같고 이거 소가랑 아깝는거 같고 대박이네 이거 있는데 이거 이거 소가 그냥 소가? 소가? 됐다 근데 난 진짜로 궁금한게 있는데 양파는 왜 그렇게 말이 빨려? 뭐가요? 원래 부산사람들이 말이 좀 빨려요 아 카메라킬 가져오신 분 맞으신가요? 전화도 받아보세요 어떤 남자분이 찾으세요 앙니? 앙니? 이름이 앙니? 누구에요? 앙니? 앙니? 누구에요? 개청자에요? 앙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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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사람 아니 아니 그래서 뭐라고 했어? 네? 네? 안꼬시면 안 돼 네? 죄송한데 유광 맛있!!! 유광 내아아 Adobe 수정재 아니거나 양파 팔이 glue 어떻게 여기 알고 전화 오신거야? 아라 이거 민평아닙니까 솔직히? 손님 찾는 전화면은 좀 귀엽이런데 제가 보고 저희 시청가 너무 민평아져 무섭다 서울에 오니까 그러네 네 오지 마세요 그냥 잘생겼으면 와도 돼요 아 그거 준다 그건 있나요? 이베이? 그건 있나 못생기면 오지 마세요 나 바로 콜라 먹어버렸어요 네 왜왜왜 왜 안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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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가 가서 닭 사드려도 되냐고 그러길래 아 닭 사드려도 되냐고? 네 그럼 돈 돈만 내고 가라고 할게요 네 돈만 내고 가라고 할게요 잘 됐네 감사합니다 오세요 일단 오시고 아 근데 근데 찜닭 AI때문에 닭가도 진짜 비싸지 않습니까? 아 먹어도 돼요 근데? 이미 들어 아 찜닭 지금 AI때문에 난리났잖아요 아 진짜로? 응 아 못갔나요 맛있겠다 사과 먹어요 아 먹어도 돼 어 내 고무 들어갔어요 4,000원 이거 한게 4,000원이죠? 아 어 그래서 그냥 미안해 너무해 저 한쪽 줄어볼까? 그것도 할까? 네 어색해요 아니 어색하지 아니 별로 안어색한데 어색해? 아니요 근데 약간 어색한 것 같은데 아니 나는 나 꼬부기 언니랑 할 때 더 어색했는데 봤어요? 아니 안 봤는데 나 꼬부기 언니랑 방송했을 때 더 어색했는데 아 아 지금은 그냥 뭐 약간 브라이팅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꼬부기 언니때 비하면 근데 그거 뭔지 알아? 왠지 알아? 왜요? 그 꼬부자는 얼굴이 이쁘잖아 근데 나는 아 그거 긴장하고 약간 자신감이 생긴다고 그때는 자신감이 좀 없었거든요 뭐라고? 네? 나랑 같이 있으니까 자신감이 또렛쌤 생긴다고? 와 미쳤네 여러분들 애가 그렇게 이쁜평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얌파의 방송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애 그렇게 이쁜평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언니도요 근데 나 일본인보다는 이쁘거든 네? 나 일본인보다는 이쁘거든? 나 일본인보다는 이쁜평이라고? 응 이쁘지 이빨도 가지런하고 근데 원래 일본인들은 돈니 아니에요? 돈니 나는 없어 없어요? 네 음 음 음 음 뭐 그냥 기릿기릿이죠? 오늘 이 방송 끝나기 전까지 푸드럽 해가지고 덤미언 좀 만들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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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김치봐 그냥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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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치 양파 김치 양파랑 같이 있으니까 김치 미투 친구라고?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노스인데 한 번 볼 만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리스노스인데 왜 그리스노스인데 근데 남자친구가 없고 뭐 만날 사람도 없으니까 난 만나러 왔다 언니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 미안한데 저코드 누구요? 남자 남자가 아니라 누구요? 시청자 안녕 근데 뭐 문도 안 주나 김기수라고 하는 사람 다 쳐내세요 진짜 김기수라고 하는 사람 다 쳐내세요 진짜 김기수? 김기수 김기수가 뭐예요? 나 닮았다고 뒤에? 뒤에? 아 뒤에 김기수? 아 머리 묶어서 그런거예요 응 제발 그만 좀 놀래세요 근데 밥은 안 시켜도 되나? 시켜요 아 아 먹고나서 응 먹고나서 밥을 거기다 묶어먹어 그냥 뒤져서 응 언니 밥을 거기다 먹어요? 응 로나 먹을래 이렇게 보고 있다고 내가 지금 카메라를 이렇게 뒤져서 응 근데 오늘 뭐 생겼어? 아 진짜 알아? 처음에 봤을때는 이뻤는데 왜 얼굴이 발랐지?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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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여기 음 음 음 우리 안에 연결 소리 아 오늘 줄도 양끝 그리곤거 같은데 뭐 호박에 줄 저렇게 많이 구워봤다 수박 되겠습니까 네? 아니? 줄이 둥 뚜꺼하고 있네요 너희끝도 줄만 둥 뚜꺼하고 있네요 네 어려운 말 쓰지 마세요 진짜로 그래? 어려워요? 아 아 아 아 맞추냈고 뭐하는 거짓 뭐라고? 여러분 유이되었 잘 아는 여기 여러분 양팡되었 뭐야? 이거 어떻게 말해 쟤나 짜증나는게 유미뽕 언니랑 되게 귀엽다고 하고 나한테 너네 귀엽다고 안하는거야 아니 신데릴라니까 근데 이거 알지 원래 요 동생이고 동생이고 나는 언니인거 알지 그거를 알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오늘은 내가 연소하지 않을게요 그럼 언니가 리드해 그럼 언니가 리드해 리드? 리드해 알겠어 아니 그렇잖아요 여기 미세먼지가 좀 너무 풀려요 벌써 저녁인가 근데 지금까지 반말이 쓴거 아니죠 저는 반말이 쓴 적 방 한번도 없어요 근데 랩에서도 되면서 안되고 우리는 비즈니스 관계에서 만난다니까 서로에게 존댓말 원래 비즈니스 관계에 만났으면 그래야되는거 아닐까 잘 안들려요 목소리 목소리 잘 안들려요 그러면 이어폰 끼워드리고요 나이많은 사람이 대단을 해야돼 나이많은 사람이 이렇게 되나? 잘 들려요? 괜찮아요? 아 가려워서요 가려워서요 가려워서 아니 오랜만에 만났는데 왜 말이 없지 어떻게 해야되나 진짜 비즈니스 관계에요? 아니죠 저는 언니 좋아요 진짜요? 네 비즈니스네 언니 진짜 진짜 게임으로 그러면 티심이라면 뽀뽀라고요 뽀뽀를 티심이라면 뽀뽀를 해야되네 그놈의 뽀뽀 그만큼 하면 안됩니까? 만날 때마다 뽀뽀 이건 무슨 강아지가 집수육으로 달려드는 느낌이라고요 항상 볼 때마다 뽀뽀하는데 네? 네? 네 원래 이렇게 늘어요? 뭐가요? 원래 빨리 나오지 않아요? 아 음식이? 응 사랑이 많아요 네 전 없다고? 네 아 상관없어요 남자들은 이거 좀 괜찮아요 네 아 이거 진짜요 아 아 손을 아세요? 왜 지금 몸을 움직이고 있는데 짜증나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쳤네 무력 엄청나게 미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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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너무 바빠 보여서 많이 impaired 뭐든 반unted 아 뭐요? 수ke 병원 먹 gäller 진짜 망 Casu 괜찮아요 밥을 먹을 때 MAS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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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LL 남자친구가 안생기는 이유가 어딘가에 있어 웃는 사람들은 언니는? 난 만들려고 하면 나는 만들 수 있어 이렇게 하는 낙지하는 곳으로 이렇게 오지 이쁜 빵이게 감사합니다 누구신가요? 우리 곰팡이님께서 이쁜 빵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코다코 너무 따였어 여기 진짜 서울은 다른 것 같아 보자마자 미세만질때로 숨이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남자친구가 안생기는 이유에요 여러분들 보통 유다들은 이런 곳에서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나도 안하는데 애는 하니까 그거 때문에 쓸쓸 좀 그만하세요 진짜 아니 왜요? 쓸쓸 아니 아침 식도 안 나고 방금 만났는데 쓸쓸가 뭐야? 쓸쓸 해오지 못해 이거야? 아니 쓸쓸 재미없다고 아아 30분 됐어요 만난지 우리 재미없어요? 재미없어? 아니요? 너무 재미있다고 난리네 아니요? 왜그래서 난 코스틱이 좀 기려하고 있거든 으아 으아 개성사 구사 오기를 기려하고 있거든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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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회들이 아아 약간 아니 아 아흠 이스라엣 미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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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있잖아 무서워 그래서 저도 맨날 그래서 저렇게 막 찍힌 거다가 우는데 지들이 괴롭혀서 울면 또 또 운다고 또 그러고 한 손이 없으면 많이 구이지 네 근데 밥도 따로 시켜야 돼요 밥 그러면 두 손으로 많이 구워야 돼요 이거 좀 더 앞에 앞두고 아니 뒤에 뒤에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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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응 싸먹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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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고맙습니다 받는곳에 그냥 구력하는 사람이 음 맛있네 맛있어 배고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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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잇어 응 괜찮아? 괜찮아 맛있는데 별론 맛있지 않으세요? 네? 아주 맛있는데요? 진짜로? 왜요? 맛있는데? 짜지 않나? 안 짠데요? 안 짠데요? 갔나봐요 왜? 아니 너무 짠데요? 간단히 안 먹어요? 네 예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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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게 더 밥을 먹는 거는 그냥 나랑 할 이유가 없어서 그런 거지 맛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맛있는데? 뭐? 맛있네요 그것밖에 없는 게 왜 그러니깐? 아니 아니에요 그룹한 통일이야? 네 먹방, 이건 맨손잡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국 안정돼있어서 그럴까요? 우리 사귀냐고요? 주인님, 빨리 드세요 이 방법은 좀 아닙니다 주인님, 주인님 내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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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내리세요 드실래요? 응 너무 드실래요? 너무 드실래요? 맛있다? 응 잘 먹네 응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거 치즈밖에 없지 않아요? 응 근데 치즈 이렇게 많이 부는 데도 없어요 아 진짜? 응 치즈는 원래 좋겠지? 응 응 얀빠야 또 감싼가? 응 떡 먹어? 떡? 아니 나 떡 안먹어 또 안먹어? 응 그러면 내가 먹는다 어 그래 내가 먹는다 언니는 떡 좋아해? 응 응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네 언니가 좋아하면 맛을 알지 응 다행이들 정말 맛있네 열고 너무 그거 먹어요 너무 뜨거워 왜 컸다니 너무 뜨거워 여기서 입는게 참 비하네 입고 입고 할 때면 돼 오늘 원래 내가 만났다고 하는데 뭐 할 거였어요? 나? 응 나 일본 가려고 오늘? 응 빨리 가려고 했었어 그리고 아까 만두 먹고 싶다면서 만두 응 친구 먹으니? 고마워 만두는 안에서 분들이 많이 나오네 앙파야 고구도 너락 흥렸어 많이 나왔어요 네 진지? 진지 응 맛있어 맛있어 우리 만에 분풀 왜? 말 안해요 왜? 아 진짜로 에인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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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고? 응 약간 남자 내가 남자 역할을 할 때 그러면? 약간의 남자가 내가 남자 할께요 그럼 내가 남자 할께요 네 언니가 여자에 응 우리 간다 약간의 남자가 우리 우리 이렇게 잘 못 먹어 오빠 오빠 오빠가 먹여줘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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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응 마이모 마이모 그래 마이모 왜? 오빠 마이모 하이 밥 응 응 응 맛있어? 동격자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해 오빠가 궁금해 오빠가 궁금해 응 너무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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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말도 안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무 말도 안했습니다 오늘 아무 말도 안했습니다 독특한다던데요 나 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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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끓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별로 안 먹는데 닭치즈 이렇게 먹으면 괜찮아요 다 먹을래 잘 먹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약간 천생 안했지 왜 진짜 안했어 음 약간 여기에 뭔가 시리콘 같은 거 있는 거 같은데 아 미안 눈 했다고요? 아 그거 들었어요 아 눈 안 했어요 눈 했다고 말했잖아요 진짜요? 저 눈 안 했는데 아니 근데 바쁘면 알거든 누가요? 아니 눈 안 했는데요 눈 안 했는데요 저 안에서 했다고 얘기했다고 내가 합방할 때 내가 말했어요 응 안 했다고 그리고 뭐지? 어디지? 남부 동네에서 소명리가 소명 그래서 실패했다고 실패했어? 언니는요? 나 안 했어 잡다도 알잖아 저는요 아 섹시 매력 메뉴 그걸 안 했는데 어디서 Ore, 다 소중 엔딩 여기 맛있는데 그건 좋네요. 성형 미인대 다연 개물. 우리가 성형 개물이라고? 아니 내가 성형 개물 먹으면 내가 다연 개물. 기분이 더럽네요. 왜요? 왜요? 얘는 이거 이쁜적 가지고 있어요? 뭐가요? 이쁜적이 아니고 원래 이쁜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쁜적이 너무 아픈 것 같아요. 이쁜적이 아픈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오늘 사실은 우리 돈이 뭐야 일본 갈래요 잠깐만. 맞아요. 맞이라봤는데 돈이 없다고 많이 있으면서 나는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해서 못갖고 없애요. 언니는 아빠 카드 쓰잖아. 나는 아빠 카드는 비상용이야. 비상용이에요? 진짜로 내가 돈이 없어졌을 때 아빠 카드를 쓰는 거지 항상 아빠 카드를 살지는 않아. 그렇게까지 뚫었지는 않았어요. 인정합니다. 근데 채팅창에서 비상용인데 맨날 쓴다고 누가 데려가고 너무 맛있어 부모님 또 안 써 그러면? 자기꺼니로 써요? 네 아니 내가 본 거 온 거 엄마가 다 본다니까 진짜로? 그거 진짜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엄마가 거기서 간 다음에 거기서 뱃나마즈 알마나가 너무 간다 진짜로 한 달에 백만원 같은 근데 백만원은 그냥 많은 비용 아니에요? 많죠? 저 아빠가도 한 달에 30만원 밖에 안 쓰는데 그러니까 한 달에 30만원? 응 이거 생각하네 맛도 아니요 근데 돌려요 돌려요 항상 돌려요 돌려요 뭐를 돌려요? 뭐를 돌려요? 저는 돌린다고 음 쓰는데 그만 쓴 만큼 돌린다고 조금만 해도 진짜야 이거 아 그냥 미리 빌려쓰는 거 밥만으로 음 나 그냥 억지로 드셔요 억지로 하니 딱히 드니까 아 나 진짜 배불러 진짜로? 진짜 못먹네 많이 먹어야 돼 나 하나만 말해도 돼? 뭐예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왜 그렇게 말이 많았었는데 내가 온 왔는데 왜 말이 없었어? 아니 언니가 오고 나면 언니가 말하겠거니 그래서 먹으면 맛있을 때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나 진짜로 지금 다 찾았거든요 아까는 그거 뭔데? 그거 뭔데?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은 맛있네 맛있네 이거밖에 안하잖아 알겠다 알겠어 얼마나 불편한데 그렇게 하는데 진짜 불편하게 맛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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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러분들 이거 말해도 되나? 뭐야? 말해도 돼 이거? 말해도 되지? 아니엇까 말해도 되지 뭐여? 내 아니오만 아니요? 말할게요 여러분들 그 그 그전하고 왔다 하고 나서 나한테 전화가 오는 거에요 내가 너 말했어요 방금 아 말했어? 네 그래도 전화가 오는 거에요 제가 그때 제주도에 있었는데 받으니까 언니 언니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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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까요? 나는 뭐 없더라고 말했어요 아니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근데 이게 합방 약속을 제대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도 약간 제대로 약속을 잡아야 될 거 같아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언니 오늘 방송 망했어요 이랬까 에? 나니? 양팔? 오구야? 양팔? 에? 나니? 이것만 계속 했다고 진짜 전화가 오는 거에요 그래서 내가 양팔 났는데 꼬부기 언니랑 방송했는데 오늘 준비 부족해가지고 망했다면서 언니랑 다음에 이집오일에 합방할 때는 완전 칼 갈고 합방할 거에요 에? 나니? 칼이 가로 칼 에? 칼을 감다고 칼을 감다고 칼을 감다고 칼을 감다고 칼을 감다고 열심이 하겠다고 아 근데 지금은 열심히 하는 모습인 거야? 네 마감한 소리 야 진짜로 그러니까 염먹는 거에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거면 나한테 질문하구나 언니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컴하니 있어가지고 이거 맛있었네요 언니 내가 보게 해줄까요? 이것밖에 안 하잖아요 그리 열심히 하는 모습이야? 진짜로 오이도 없네요 네 이거 눈치가 너무 보여가지고 응 네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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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오일에 눈치를 보였다 눈치가 너무 보였다 응 야 칼장 이니까 응 눈치를 gotten Poor 형 어우 내가indica 비드해야 돼요 아니야 좋잖아 나보다 lear Kraft 나ниц은 잘하는 거 아니까 내가 무슨 소리 헝니가 더 잘 안해서 무슨 소리 아 무슨 소리 o ня 미처 하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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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 싸갑시다 그런거 나 못해 집 가서가 먹게 내가? 잡지 않아요 안필요 그런거 민태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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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아빠한테 와 진짜로 저번에 아빠한테 트름 마지막이라고 계속해서 옆에서 속으로 쌓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한달동안 음식쓰레기 맛이 나요 냄새가 나요 그정도는 아니에요 오늘 첫끼 먹은게 이건데 음식까지 가겠네 그 냄새가 그 냄새가 진짜로 트립침이네요 에이 혼자있어도 이래도 진짜 여러분들 나 진짜로 생각해봐서 제일 뭔가 충격인거 같아요 이런게 처음 봤어요 노잼이라고 하는 사람은 딱딱처럼 내가 좋은 내가 진짜 아닙니다 제가 말을 아낄게요 그냥 이렇게 정말 이렇게 대먹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거 대별로 대별로? 네 진짜 대면 안 부른데 딱 적당히 먹은더라고 아 그래서 별로 더 안먹고 싶은 정도였지 나 오늘 월미도 가고싶었는데 나도 월미도 거기에 뉴스톡상 있잖아 그거 진짜 재밌는거 아니야? 네 가고싶은데 근데 왜 서울으로 했어요 언니가 왜? 오라고 했잖아 언니가 서울에서 야당하다 했잖아요 아니 양빵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그러세요 여러분들 양빵이 나한테 근데 언니 나 서울을 잘 몰라요 나 서울이요 그럼 와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왔던미니까 아니 그전에 언니 집에서 배워달라니까 에? 낫니? 이랬으면서 그래서 내가 아 인터넷 아니구나 싶어서 뭐 인터넷은 야당하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호울이 안해요 야당하려면 서울이 좋다고 서울은 있어요? 여러분들 서울이 있나 봐요 서울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뭔데 서울은 콧소리만 하는 사람 아니에요? 있는 것을 뭐라고 해야 되지?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 웃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잖아 그렇지 근데 노란모 노랄야 바빠? 바람 안해요? 응 맞잖아요 저거 지금 너무 심하네요 어떻게 할래? 벽 찌른다니요 근데 서울은 다 사람이 많아서 나 진짜 근데 여기 너무 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나는 거의 가봤어요 63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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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잖아 우리만 너무 힘들어져 왜요? 왠지 알지 거기에 꽃돌들이 많이 가는 곳이라 그러면 남산타워 남산? 이쪽나? 왜요? 왜요? 지금 가면 그냥 왜요? 다들 운동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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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빨리 이렇게 하면 돼 그거를 우리는 바람 이렇게 해야겠는데 그럼 우리도 가면 되지 미치 또라이라고 생겼거든요 거기에 남산타워 가서 그거 잠을 때 갈게 네 우리 일단 잠옷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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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 무슨 잠옷으로 잠옷으로 우리 돌아다니기로 했잖아요 잠옷으로 진짜 입고요 우리 잠옷 입고 소를 소르다가 올라가고 그래 있자 네 여러분들 어때요? 아니 왜냐하면 겁나 추워요 그것때문 근데 내가 다리가 너무 추워 진짜 좋다 언니 이거 맨다리 그러니까 이 날씨에 잠옷이냐고요? 수면도 한 번 말하는 거 같은데 근데 뭘 해야 되지? 그 은호 오빠가 수면도 한 옷 입고 돌아다니다 감기 걸렸어요 도르독감 도르독감 도르독감이 아니고 도르독감 도르독감이 아니고 도르독감 도르독감이 아니고 도르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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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 다 고맙습니다 섬수 마시고 갔어요 나도 갈까? 교암이요? 뭐지? 교암이예요? 여기에 냄새나는 사람 뭐라고 했냐 교암이요? 교냄 암네다 암네 교암이요? 교암이요? 교암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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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선생님방 갔다온 느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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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난게? 누가 써줬어요? 누가 써줬어요? 누가 써줬어요? 예지 아버님이 써줬습니까? 혜정님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혜정님 감사합니다 혜정님 감사합니다 혜정님 혜정님 잠겨오기 좀 해주세요 진짜로 그리고 하나 가족과도 되나? 왜? 누가 뭐래? 전 말해주면 안 돼 내가 일본 아 한국말 못하는 척하니까 내가 일본에서 왔는데 이거 길레스테로 가져가고 싶다고 전역해주면 안 돼 그러면은 언니가 일본으로 왔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사장만 갖고 싶어 아 옛날부터 갖고 싶었어요 저 진짜로 목화는 내가 많이 하니까 말해줘 말해줘 노라면 할 수 있어 안 돼 안 돼 이건 내가 사줄게 응? 사줄게 이거 사줄게 이거 이거 빼줘 빼줘 하지 말라고 혜정 못하고 됐어 혜정 못하고 됐어 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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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궤 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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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 진짜 아니야 이거 좀 아니야 도와줘 이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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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줘 내가 한 개 전화했어 담발라이냐고요? 이거 그냥 이렇게 들어오고 타일도 되는데 네 그래요 닮으냐고요? 네 닮으냐 너의 창업 닮았냐고요? 응 안 가고 가세요 너의 창업 닮았냐고 안 가고 가세요 제가 돈 있어? 네 진짜로? 네 진짜로? 응 괜찮은 거야 진짜로? 네 아 진짜네 이거 이거 과자 이거 뭐야 떡떡떡도 다 해줘요 왜요? 나 화장실 나 화장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아니 이미 계산했어요 괜찮아요 근데 화장실이 있을까? 근데 화장실이 있을까? 토요렛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누가 내든지 누가 먹고 누가 내든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방송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방송 보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이거 누나 노art 뇨 저의 향수에 진짜로 꼭 웃을 어? fighting 죄송한데 이거 포장되나요? 제 동생 집에 가서 우리 부산 갔을때 동생 먹여야 돼가지고 포장해가지고 줘야되거든요 아 아뇨 아뇨 포장 안할게요 시청자들이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네 진짜 죄송합니다 혼자 야방할 때도 밖에 나가서 먹을 때 안 남긴단 말이에요 아 너무 아깝다 그거는 아 정말 하지 말라고 해서 또 하라고 나는 어떻게 해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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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큰거냐고? 응? 큰거에요? 응 응 큰거에요 갈까? 여기? 갈까? 갈까? 이거 더 보여주면 연장 연장 더했어 와 진짜 미니개다 이거 진짜 너무 좋아 이거 진짜 더했어 멘토리 땡겨 왜 멘토리? 멘토리 땡겨 왜 멘토리? 멘토리 땡겨 멘토리 땡겨 아깝잖아 에? 괜찮은데요? 언니가 폰을 챙겨 멘토리 땡겨 멘토리 땡겨 멘토리 땡겨 아 꼴깬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와 잠시만 와 벌써부터 사람이 아 장다는데 폴리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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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마스가 뭔지 실례합니다 는 이 순간 보냉은 뱉 above